한국어장의 한국어를sei니까альные 거 잘 알려줘나요? 한국어장이 이 NEW 보는 죄의 차 Roosevelt 한국어? 네 특이한 것은 우즈베키스탄에서, 사태키스탄 넘어가는데 숙소에서 이렇게 비자로 만들어 주네요 shortcuts 우즈베기 내 이름은 호즈 내 이름은 우즈베키스탄 이곳은 한국, 일본, 한국 오즈베키스탄 오즈베키스탄 딥파티오 출국했네요 아즈키스탄 다시 들어갑니다 아즈키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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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킬로를 가는데 200서문이면 Not bad 30킬로미터 후에 우리는 날아갈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 30킬로는 도시를 지나가고 나머지는 이 친구 40 50으로 오다가 도로가 좋아지니까 그냥 20까지 날아가는데 또 후자한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시가 깨끗하죠 어 입구에 들어서는데 저게 뭡니까 족수리? 매? 이런 사항이 있네요 자 이 후즈한트가 위치적으로 참 애매한 곳이에요 사실은 타지키스탄 북쪽 북동쪽으로 있으면서 깊숙이 들어와 있죠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국경을 접경하고 있어요 이 후즈한트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으로 편입하게 해달라고 뭐 격렬한 시위도 벌이고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여행하는 곳은 어디서 여행하는 곳이 있나요? 이곳은... 이곳은 다른 곳이 다르다 진짜 잘 어울려 너는 좀 더 러시아어를 알고 계시네요 어디에 가요? 어디에 가요? 어디에 가요? 어디에 가요? 제 호텔에 가요 하다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에요? 어... 여기 저 여행하는 곳이에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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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제거기장에 와서 굉장히 어렵죠 아 어렵죠? 네 어렵죠 왜냐하면 비자로? 네 아니요 한국에서 거의 비자로는 거의 전국 비자로 근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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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에 왔을 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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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몇년아? 18년 18년? 아, 아주 잘 너는 뭐? 너는? 아마 30... 뭐? 32... 아마 35... 미안해 뭐? 63 63?! 브랜드 파우더 오 마이 갓 63 유 룩스 투 양 티 로밍 바로 로밍을 하고 왔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이제 이게 기능을 하는데 타지키스탄 후장트에서는 안되네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 하러 왔습니다 그래도 한 며칠 있을거라도 지금 유심을 샀습니다 유심이라고 하면 안되고 심카드 달라고 해서 샀는데 30소매 3천원정도 해서 자 건돌라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잠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늘 운행하면 타고 안하면 뭐 내일 타고 하는걸 하겠습니다. 여기 부하르승하고 캐슬 똑같이 생겼죠 감사합니다 와 아 비디오 카메라 아 재밌습니다 베리나이스 자 건돌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사실은 후장트 중앙아시아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깊숙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제 탈조를 해야돼 그런데 이제 2시 1배 가는 방법이 애매모호하고 지금 뭐 택시 타는건 맞는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후장트를 가로진하는 강이네요 설산에서 은의로는 물들이겠지 아무래도 이 애들이 이제 가다가 쓰다 가다가 쓰다 그런다 야씨 타지키스탄을 안올래야 안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또 다른 민족들의 이란계의 타지크 민족들 이란하고 많이 믹서가 돼서 사람들이 생긴게 확실히 틀리기는 흐르게 왔다가 이렇게 불안 불안하게 또 서 방금 서 중간에 숨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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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두고 있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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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